신앙컬럼 안녕하십니까 5분 신앙컬럼 호크마티비 심승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신앙컬럼 주제는 갑절의 축복입니다 먼저 관련된 성경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욕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욕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와께서 욕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욕에게 이전의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행운을 만나는 것이고 그 행운을 내 것으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복권이라도 당첨되듯이 노력이나 대가 없이 갑작스럽게 얻어지는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누구나 그와 같은 복을 바라고 또 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0편 16편 28절 말씀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은 그냥 해부는 말이 아니고 철저히 경험해서 얻은 노하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신들처럼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신이 아니십니다 모양은 없는데 능력을 대단하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전쟁에서 매번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한 말이 그분을 나의 주로 의뢰할 때 보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지혜가 될 줄로 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갑자기 얻어지는 행운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이상의 복이 주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복이 일단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다 쉽게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보이는 물질적인 복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엽 같은 인물들은 물질로도 큰 복을 받은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철저히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풍성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다는 인정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마음껏 부어 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더 영육간의 양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 그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축복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요분은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누릴 때 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쓰라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요하께서 찬양을 받으실지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 잘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권경을 받고 모든 소유와 자녀를 빼앗긴 후에 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요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갑절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될 때만 하나님을 믿고 못될 때는 하나님을 버리는 변덕스러운 믿음보다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어떻게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